자, 아내분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몰입을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딱 뭔가 느껴지는 게 아, 이 남자분이 표현을 많이 안 하시나? 자꾸 뭔가 사랑을, 그 사랑의 깊이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느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면 이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는구나 할 텐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 보면 뭔가 자꾸 갈구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애정을.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워낙 여성분께서 질문하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연애 때부터 그런 거 질문하는 거 좋아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거 얘기들을 계속 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응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질문을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질문 어떤 걸 하실 건데요? 내가 만약에 이거면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면? 그럼 계속 얘기해드리죠. 오히려 그런 얘기 잘 안 하시잖아요, 저한테. 네네. 자, 4692님이요. 좀 많이 해주세요. 저는 잘 대답할 자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692님이 저 대신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님께 질문 하나. 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바울님 대답은 못 들어본 것 같아서요. 만약에 럽디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선은 바퀴벌레로 변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바퀴벌레가 럽디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잡을 것 같고. 알면은 우선은 바퀴벌레가 얘기한다고요? 어, 그냥 몸만 바뀌고 말도 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나 미연야라고 얘기하면? 바뀌면, 여보, 나 미연이야. 아, 그러면은. 나 죽이지 마. 그러면은 당연히 저기 뭐야, 제가 이렇게 바운더리를 쳐놓고선 거기다가 먹이 좀 주면서. 먹이. 키워야 좀 어떡하겠어요? 아, 약간 애완곤충 같은 약간 그런 애완벌레 느낌으로. 네, 애와리를 정해놓고서. 왜냐면은 너무 멀리 가거나.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네, 네. 강아지가 만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바퀴벌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이렇게 통 같은 곳에 넣어놓고. 네,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뭐 과자도 부스레기도 좀 놓고. 밥 주고 물 주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래야 되겠죠. 어, 키울 수 있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바퀴벌레 별로 안 무서워하는 성격이라서. 진짜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저기 뭐야, 좋아하는 사람이 변한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잡아달라고 하면 좀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예기치 않게 확 나타나면 조금 어, 놀래긴 하는데. 막 일부로는 상관없죠. 근데 너무 큰 바퀴는 좀 무섭긴 해요. 막 날라다니는 바퀴잖아요. 그런 건 좀 진짜 깜짝깜짝 놀래긴 해요. 만약에 제가 그 바퀴가 된다면. 그럼 날려 보내겠죠. 눈물 한 스푼 떨어뜨리면서. 저도 자아를 느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 씨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기 3개 중에 골라본다면. 저는 3번이요. 3번, 기타 의견 중에? 네, 질문에 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이잖아요. 질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할 자신을 갖고. 여보, 대신에 내가 이거 진짜 나는 대답이 생각이 난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실 때마다 내가 나한테 용돈을 좀 줘. 그러면은 어디 한 번 들어볼게?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 좋으면 딱 기가 막히죠? 근데 용돈을 달라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왜 내가 이렇게 뭔가 사랑을 듣고 싶고 표현을 듣고 싶은 건데 그거 돈을 받아? 이것도 한두 번이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한 달에 뭐 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은 그냥 일반 질문을 받는 거에 대해서 오케이. 근데 이 질문 이상 가게 되면 이제 돈 받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죠. 하루에 질문 뭐 한두 개 이상이면 돈 받습니다라고. 네, 네. 왜냐하면은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좋아요. 대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해도 나쁘지 않네요. 용돈이 생기는 거고. 그럼요, 그럼요. 이분은 열심히 대답할 마음 준비가 되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럽주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만나볼게요. 네, 남윤정님. 1번이요. 계속 본인도 질문을 대답해봐야 아, 남편이 힘들었구나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든 적당한 게 좋다고 질문 너무 많이 하면 듣는 사람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1번도 좋은 것 같아요. 여보가 먼저 대답해봐 라고 하면은 그분도 막 생각하면서 근데 가끔 사람들이요, 전혀 힘들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죠? 근데 이거 여보가 먼저 대답해봐야 아, 내가 먼저 질문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다고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